야곱 야곱 가난으로 돌아오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자녀들을 한자리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이 그 내용입니다 48장은 요색과의 좀 특별한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미안함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화해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고 49장에는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다 듣기 좋은 얘기만은 아니죠 그들이 잘못된 지난 날도 한번 기억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줬습니다 야곱은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작 야곱은 그렇더라고요 야곱이 생을 다한 것도 가난이 아니라 오늘 애굽인 것을 보면 그는 영원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야곱은 더욱더 본양을 그리워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떠나면 거기가 막 그리워지잖아요 혹시 외국에 나가보시면 한국이 그렇게 그립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향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립습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숨을 거두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그리워하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때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약속의 땅 가난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갔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대를 이어갈 때 이것이 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름만 나와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통들이 쭉 나올 때 이름들이 나올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들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어떤 형태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레닌이나 스탈린 동상이 소련 곳곳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다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떤 그런 보이는 형상으로 하니까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니까 그게 그렇게 막 철거되고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그 위에 밟고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후일에 아주 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혹시 통일이 되면 북한 각 지역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간직하고 있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간직하고 지냈던 그 이름 그 이름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유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사이사이에 그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평생을 참호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순례자의 고백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요셉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이루어진 열두 집화에 편입이 되잖아요 원래는 아들들 이름으로 했다면 요셉 집화에 있을 텐데 문하세와 에브라임 나중에 바뀐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하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두 배의 분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복을 누가 주셨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그 복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서 내가 수환이 좋아서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한 고백 같지만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나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10편 144편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우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우아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겁니다 여우아를 엘로힘으로 삼는 사람들 여우아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야외를 엘로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 이름이 그가 가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 말면 아마 계속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으로 종합해서 보면 야곱은 침상에 걸터 앉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왔을 때 축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거두기 직전까지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한 후에 기운이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침상으로 거뒀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비록 험한 인생을 살은 것 같지만 죽은 만큼은 아주 매우 평온한 가운데에 맞이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거기 창세기 46장 사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다시 오게 하는데 그게 뭐 살아서 오게 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일단 하나님은 일단 야곱이 몸이 다시 가난한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요셉이 너의 아이들이 너의 아들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거는 좀 관용적 표현인데요 너의 마지막이 평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서 이 감기리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노타 두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최종적으로 감겼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다 할 때 축복하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런데 이때도 시트라는 단어를 안수할 때 이때도 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트라는 단어가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그때도 이 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욕기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들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시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시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트 이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혁 개정판에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번역이 약간 좀 다릅니다 물론 그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인데요 암, 히브리아 암인데 이게 이제 그에게로 돌아갔다 그곳을 암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그 암이 뭐냐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달라지는 건데 이전에서는 이게 열조라고 표현했는데 이 열조라고 하면 야곱의 위로 본다면 이삭이고 아브라미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열조들이 묻혀있는 나중에 나오지만 막벨라 불인데 그쪽으로 돌아갔다 해도 의미는 되지만 야곱이 지금 죽은 이 순간은 아직 가난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그 백성에게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게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앞에서 말한 대로 10편 143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삽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그때의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도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 땅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어제 골로세스 말씀하면서도 그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형통하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게 형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다라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돌아갔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실 이 단어가 1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모이라 라고 할 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모이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게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너희는 아사프 모이라 이거야 왜 모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지막 축복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라 라는 겁니다 모이라 근데 49장의 맨 첫 절에서도 아사프 모이라는 말이 사용됐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갈 때 여기에도 맨 마지막 절에도 아사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게 이게 기가 막힌 배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모이는 일들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이는 일들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복된 마무리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곱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사프 주님 앞에 모이는 사람으로서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야곱은 이미 애급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신의 매장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 50장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 파놓은 묘실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어디였냐면 결과적으로 장사 지낸 것이 어딘가 보니까 막벨라굴이었잖아요 막벨라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헤브론 지역에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쪽 사람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땅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도 물론 사라도 아브라함도 장사가 지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부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애급으로 내려오기 전에 야곱이 자기 아내 내 아를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그 예비해 놓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렙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한 85세가 되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곳이 없냐면 그 헤브론 산지인데 유다지파의 중심이거든요 그곳은 안악자손 아주 덩치 큰 사람들이 아직도 그 땅이 정복되지 않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했던 이유는 오늘 야곱이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그곳을 내게 달라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갈렙의 심정 오늘 그 땅의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말했던 야곱의 심정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그거 뭐냐면 그들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그들이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비록 지급은 애굽에 내려와 있고 요셉이 형제 중에 요셉이 총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한테 너희가 어느 땅을 줄까? 그랬더니 저 고생 땅을 달라고 더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해도 줬을 것입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그 총리의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애도하는 기간을 70일 애굽 온 나라가 70일 동안 애도할 정도면 그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 머물거나 이 땅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라라는 것을 야곱은 끝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거 제가 조금씩 잠깐 배웠는데요 그때 코치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매싱을 세게 했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폼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가 공격을 할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자기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심해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여건 속에서는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한 두 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그래도 대충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름대로의 평상복을 벗어나서 의복을 갖추고 그 와중에 그렇게 갖추고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학교 온라인 수업할 때는 조금 그냥 화면 해놓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 거죠 이 자리를 우리는 회복하려고 또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부탁한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물론이고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시대, 세대 이것이 계속 갈수록 원래 주었던 것을 지켜내라 라는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이게 조금 더 히브리적 사고로 본다면요 주거지 그의 본거지를 중심으로 땅의 개념이 조금 크긴 큽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던 그곳에서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지성으로 보면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어디들 안 계시겠어요 그런데도 막벨라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열져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야곱이 얘기한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도 하나님을 모시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왜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야곱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내라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 그게 도루입니다 도루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도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거의 90년 가까이 되면 한 세대가 30년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 세 세대를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옛날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마 그 세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쪽에서 메타버스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어디 모이면 글로 따라가고 좀 생소한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가상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대가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상황들이 바뀌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모여야지 모이는 걸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또 가져야 될 책임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모이는 것, 그것이 도루의 은혜인 겁니다 야곱 애국 땅에서 가난한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 자리를 다시 지킨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하든 다시 사모하고 그가 그 발로 그 땅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내가 가도 나를 그곳에 꼭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나 고향 땅이 그리워서 그 땅에 묻히고 싶어서라고 하는 그런 유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도 이 은혜가, 이 도루의 은혜가 계속 임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은 여우수하 때에도 하나님이 비슷하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위생의 마지막에도 다위시 솔로몬에게 또 그런 축복을 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우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키라라는 거죠 명령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여긴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날 따라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날 따라오지 않으셨을까?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여기저기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서만큼은 떠나지 말고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이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곁에 언제나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타 나람이 가서 20년 살았고 애국당이 가서 17년 살았지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선 그것이 단지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약속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